안녕하십니까 이번 해볼 것은 플레이데더스 인사이드라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아 게임 소리 좀 작지 않나요? 괜찮나? 공복게임 아니에요 공복게임 아니에요 탈출하는 게임 맞는 것 같은데 ㅋㅋㅋㅋ 아 여길 올라가야 되죠? 어 아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였군요 음 이제 그런 것 같더라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걸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가봅니다 뭔가 저 박스를 떨어뜨려서 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지금 뭔데 클릭이 안되냐 뭔가 이걸 당기든가 ㅋㅋ 아 거소 거소 지우겠습니다 뭔데 아니 이거 뭐 움직이는 거 아니였나 잠깐만요 어 됐다 왜 아까 안 됐냐 뭔가 된 거 같죠 뭔데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데 아아 그렇군 아 저걸 불어가지고 바람으로 떨어뜨리는 거고 이거 왜 안 떨어지나요 뭔가 게이지가 좀 차야되나 이거 떨어뜨려야 되는 거 같은데 뭔가 필요하다 뭔가 필요해 아 아 병아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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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여기서 끌어올려서 쩔으로 가야되겠구만 이렇게 아 아 무빙하네 일단 끌고 와야되겠고 끝까지 가야 되겠네 끝까지 가야되겠네 아 아 됐다 야 아 저 메이플이 안 들어와서 지금 됐군요 아 어 왠지 이걸 끌고 가야될 거 같고 음 끝 끝 끝 아 저 메이플이 안 들어가셔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허허 어우야 어우야 일로와 뭐야 꼬리를 잘라먹고 너무 잔인하고 뭔가 이쪽 사람을 먼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올리는 것 같고 이렇게 밀어..미는 건가? 아 끄는 거네 지금 아 저 롤도 정지당했구요 오버워치는 별로예요 아 아 마우스 왜 자꾸 여기 와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보다 뭔가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한거지 뒤에 뭐 있었나 저기 사람들 있는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한거지 아 지금 메이플이 안들어가져가지고요 아 아 그냥 타면 되는거구나 이상한거 고민하고 있었네 와 무빙해주고 싹 부팅 다 했죠 부팅 다 했는데 안되는걸 어떡해 음 뭔가 저기 왼쪽 상자를 뭔가 건드려야 될 것 같군요 일단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감 왔죠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왔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서 절로 해서 절로 점프를 하라 오케이 오케이 잘건요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는 기.. 기.. 일자로 안되나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그런거로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아 뭐가 문제지 너무 낮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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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아 어 아 아 예전 qualify 좋았고 타랏 메이 프레킹 당했는데 복고가 안될까요? 나도 모르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흠흠 훈련소 수하류 세유 섭섭 섭섭 음 일단 또 머리를 대야될거 같군요 뭔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사람이 있군 같이 만납니다 뭐려야되는지 모르겠군 아 아 예스 예스 내려와 내려와 문 닫아 문 닫아 야 밟았는데 맞췄죠 제가 이 게임 스토리요 이 게임 스토리가 뭔가요 퍼즐 어드벤처 아 아 그거밖에 모르겠습니다 아 빨랐던거 같다 두번 죽었구 아 아 자 nächsten 3 10 1 기다리 잠깐 according 우 안 고 retir 어휴 깜짝이야 어, 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였구나 점프? 도약해 힘이 세네 힘이 장사야 이거 배경음악 없어요 제가 안 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손에 함부로 손에 함부로 불쌍한 게 어휴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문 좀 춥다. 추워요 추워. 깜짝이야.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냥 가는건가? 불 켜면 안되네. 왠지 켜야될거 같은데 그지? 괜히 있는게 아닐거 같단 말이지. 어! 이거 어떡하지? 열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데? 아니 이걸 어떡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에스 이에스. 카와스. 이에스 이에스. 그냥 가서 문을 열어놔야되네. 역시. 어. 아주 지렸다. 그런거 같다. 느낌이. 쓰읍. 하나 보면은 열을 안다고. 역시. 열어주고. 열어주고. 와 지금 메이플이 안들어가지는 상태입니다. 엘딸ITCH. 어. 알아서 떨어지는거겠죠? 어어.. 그리어 사람과의 만남을 잃었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귀엽네와 아 뭔가 딱 같이 멈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군 날 관찰하고 있잖아 uters 야 난이도 무서워 흐흐흐흐흐흐흐흐 propio 똑같이 점프해 줘야 되겠구나 아.. 아 안들어가는거 티났나? 아..어.. 백스탭 붙여야돼? 162 이건 좀 늦었다 뭐같은데? 아 배경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배경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 아 뭔데 도망갔어야 되나 보구나 어우 뜯어먹겼다 아 이거봤따 어 왜 왜 이번에 왜 죽은건데 이거 인사이드 뛰는거 맞긴 맞는거 같은데 내가 잘못 뛴거 같은데 그냥 달리면 안되나 어차피 걸릴렛는데 오 그렇지 아 뛰는거 맞네요 내가 잘못 뛰어 걔가 쫓아온다 오오오오 아 이제 일로 유인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두뇌를 써야지 아니네 그냥 검사들 가자 밀어 밀어라 안 안 안 안 안 안 오호 오호 두뇌.. 두뇌가 필요한데? 다친단 말이지 아 알았다 알았다 뒤로 호방호방 두뇌 가운데도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일단 가보자 어우 상자가 필요한거 같은데? 아이고 머리가 필요하다 머리가 필요하다 아 뭐지 으아 뒤에 뭐 있었나? 아 이건 상자인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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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눌러야지 가진 놈 말이지? 어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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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기 있었구나 아 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지금 메이플이 안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어떡하지? 잠깐만 이쪽에 옆으로 느낌이 이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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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죽은거지? 떨어지는거 아니야? 뭐 잘못했나?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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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도 이거 게임 내용이 잘 모르겠어 이거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 아 일단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필요한 것 같네 물속에 있는거 같던데 뭔가가 물속에 있어야 될거 같은데 여기 있구나 이거 무슨 게임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퍼즐 액션 게임인데 탈출하는거 같습니다 현재 알아가는 중이고 퍼즐입니다 물을 내리는게 있군요 아 물을 열어서 밖으로 나가는건가 보다 아 물을 채워주면은 문이 닫힌다 야아 이건 또 어떻게 해야되나 다음 난이도로구나 이거 인사이드 뭐야 왜 죽었어 아 물속에 있어서 죽은거야? 아 아 잠시만 음 아 왤쪽으로 가는 데가 있네 일단 일로 가야되겠군요 열고 아 일로, 일로 열어야 될거 같던데 응 그렇지 아니 이거 무료게임 아니에요 돈줘야돼 한 2만 얼마였나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야 뭐지? 저기서 누르는건 맞는거 같은데 이것까지 맞는거 같단 말이지 물이 끝까지 내려오는데 얄빡한 손은 안되는구 얄빡한 손은 안되는구 뭘까 뭘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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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시 내려갈 때 다 내려가기 전에 문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왼쪽 물 차면은 위로 나간 다음 가는 거 같은데 물을 채우고 왼쪽 문을 열어라고 여기가 문이 닫혀 있는데 물 차면은 문이 열려요 물이 없어져요 저기가 왼쪽에 그냥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아 뭐지? 이건 안된단 말이지 어! 밧줄이 있었군 뭔가 밧줄이 있다 뭔가 해야 된다 밧줄 뭔가 하는 거 같은데 왼쪽에 물 차면 위로 나간 다음에 가는 거 같은데 위로 나가는 게 뭐예요? 요거 나가는 거 맞잖아 그죠? 물 차면 위로 요기가 안 열려요 잘봐 열려있죠? 다치죠 다친다니까 맞아요 하..어떻게 하는 것에 일단은 이거 채우는 걸 맞는 거 같애 이거는 맞는 거 같은데 아 저 밧줄을 뭔가 이용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도 괜히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랄 거라 아닐 거란 말이지 뭐지? 또 온점이네 제가 보기엔 밧줄 위에 상자로 옮겨서 태우고 밧줄 위치에 상자 옮겨서 물 채우고 올라타서 밧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움직일 게 없는데? 뭐가 없어요 야 뭔가 필요하다 찾아야된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저기 갈려면 뭔가 필요한데 뭐 말이지? 여기 뭐 없는데? 이러면 온점인데? 미치겠네 뭔가 찾아야돼 물 내려가기 하고 오른쪽으로 달리라고요? 그거 안된다니까 그거 벌써 해봤죠 뭔가 필요한데? 밖에서 물 채웠다가 물 다시 빠지는 사이에 오른쪽으로 이동 그거 안돼요 그거 나도 해봤지 하하하하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거 저도 해봤지요 뭔가 필요해 그거 안돼요 나도 해봤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문이 닫혀요 여기 또 한 그 곳에 뭔가 있는 곳으로 공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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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흡하하 뭐했냐 여태까지 와 아주 바보 같았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로 해갖고 바주를 타는 거구나 왼쪽은 왜 있었던 거지? 위에 왼쪽에 그냥 낚시인가 그건 왜 있었던 거지? 음 왠지 다 하면 안 될 것 같다 왠지 한 번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아, 돼 두 번 해야 되는구나 뭔가 좀 짧은 것 같더라 아, 그래? 음, 그래? 음, 그래?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응 글쎄요. 프리하고 비유 둘 다 안해봐서 모르겠어. 어 감 지렸죠? 왠지 점프해야 될 것 같더라. 어 저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아, 간발의 차이 같다.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아 어 원래 떨어지는 거였나보다. 그냥 내려가도 되나? 오른쪽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른쪽으로 갑시다 왼쪽엔 뭐 없네 오스스스 하다이 어 왜 고개를 숙이고 다녀 갑자기 왠지 개가 또 달려올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떡하라고? 뭐지? 뭘 어... 아래 물속에 뭐가 있나? 뭔가 필요한데? 저걸로 안되겠는데? 오징 맞는 것 같은데 아 달리기로 안됐는데 어어 미쳤잖아 왠지 개를 이용해서 물속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무빙을 친 다음에 개를 물속에 빠트리면 되나? 달리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데리고 와봐 왠지 이거 같은데 들어와 들어와 오 얘도 따라오네 아 왠지 따라올 것 같다? 뭐야? 어 살았다 아 맞네 왠지 그거 같다 와 오 새어 오어 오? 오 왜야 긴장감 엄청 왔다갖다 구나 아 저 지금 메이플이 안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응 두 개 하는 거 좀 욕심이겠지? 화났을게 해야겠지? 어? 어? 감시하는 사람이 있군요 어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다는거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응 가도 되나?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뭐할려나 왠지 계속 왔다갔다 할 것 같다 아무것도 안하고 아 채팅창 좀 흥 내려요? 어 잠깐만요 이렇게? 음 갑시다 뭐 없나보네 아래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아래로 가야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어어어 부스터 어 어 어 야 부스터 음 부스터를 써야될 것 같죠? 어 아니네 문이 열려 있구나 여기 있거든 음 어떡해 왜 안 움직여 어 음사 넣은거 보소 어디로 가는거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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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거 방향키 밖에 안써요 방향키하고 스페이스바 느낌? 음 어어어 음 음 아, 뭔데? 위에, 위에 쳐야되나? 이거 한방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아, 여기 아닌가 보구나 아아 잠깐만, 어, 야 밖으로 어떻게 나오냐? 아, 그냥 나오네, 궁금해 게임 이름이 인사이드 어, 지금 메이플이 안 돼가지고 적립하냐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음, 뭔가 해야될 것 같으, 같은데? 오른쪽에서 어휴, 야 이런, 어휴, 야 이걸로 뭐라는 걸까? 하나만 살아남았네? 뭐하는 것을? 아래 뭐 있나? 아, 죽었어 게임 이름 인사이드 뭐지? 뭐하는거지? 아, 알았다아 왠지 이거 같은데? 다시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하고나서 인사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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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아 아래로 가야될 것 같은데 좀 내려가봐 어... 사... 아 지금 메이플이 안되가지고 다음번에 점프하자 물 속으로 떨어지는거라 괜찮겠죠? 이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저걸 빼오는거겠죠? 뭐 본거 같다 방금? 기분타신가? 아 왜 내려왔어 저 메이플 보안이요? 따로 한거 없는데? 음... 어 내려가는게 없네 저거 딱봐도 저거 눌러야될 것 같은데? 저거 딱봐도 저거 눌러야될 것 같은데? 뭔가 옆으로 또 넘어가야될 것 같은데? 또... 또 못 본거 같다? 가다 죽을거 같은데? 요게 아닌거 같은데? 아 얘 죽었구나 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이해했음 이해했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했네 요기다 내려놓고 절로 가면 되잖아 그지? 이거 같은데? 그러면 굳이 물을 뺄 이유가 있었나? 아 마우스 커서 왜 자꾸 여기가 있습니까? 왜 여기 있는거야 마우스 커서는 자꾸? 오케잇 깔끔하네 어 뭐야 귀신이 물귀신이다 물귀신이다 아이고 물귀신이다 아이고 물귀신이다 너 죽었다 어허아니 물귀신을 어떻게 따돌려야되는거지? 앗 아 빛줄 비춤되는구나 이놈아 크허허흐흐흐흐 간단하 است구 sealed 어허니 혼자 가겠네 빗 빗을 무서워하는군 빗 빗 빗 빗빗 멈추고 어 빗빗 빗 빗빗 잠시만요 아 또 죽었네 아 빗 빗빗 아 여기서 부딪치면 안되는구나 아 그냥 걸어서 걸거야 아 또 죽었네 천천히 해야되는데 사 급하.. 급하게 하네 그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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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나갔어야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나갔어야 했는데 뭐야 뭔데 아 여기 있구나 어 와 너무하네 정말로 너무해 야 박치기 하면서도 부딪치는걸 계산해가지고 귀신을 피해야된다 야 야 부딪쳐서 공격하라 어이구 민지리네 야 어떻게 해야되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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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치면은 아예 뭐 꺼버 꺼져버리단 말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다 아주 쓰잘 herself 할살세요 아 이거 아닌가보다 와 뭐지 이게 아니야 이게 답이 아니야 나름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이게 아니네 야 답 뭐지? 도대체? 아 문을 내릴 수 있나요? 안 내려질 것 같은데 문 아닌 것 같은데? 어 맞네? 아 하하하하하 탑을 찾았군 답은 문이었어 아 됐다 아 아 왠지 어렵고 아 잠시 쉬어가는 타임 가질까요? 과자도 하나 먹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어게